Headline 프리미엄 뽑기 마저 할께요 오늘 4일째인가요?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자, 계열 덕 뽑는 것도 힘드네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97개였으니까. 소가 나오는 거 맞나요? 나오긴 나오나요? 나오긴 나오네. 나오긴 나오네. 나오긴 나오네요. 어? 응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아, 나오긴 나와요? 네. 네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아, 손가락 아파. 한 번에 뽑기 해주지. 아, 얘네들 보면 피곤한 애들이야. 언제 이걸 뽑고 있냐고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자, 계열 덕 뽑을게요. 만약... 저, 저희 안쪽 뽑을게요. 네. 소가 나오긴 하네요. 가끔. 다시, 잘하는데. 붙여서 통장 illegal.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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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자 몇개 나와나 봅시다. 소화 또 나오네. 됐죠? 아까 97개 였죠? 106개니까 9개 정도 나왔네요. 여기서는 8개 나오고 여기서 1개 나온거죠.